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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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5 백간 나리였다, 오케이, 오케이 이 노래 좋죠 자, 형들의 노래 들겠습니다 와우 난 안 오셨어 지금 돌이켜 보면 웃음기도 하지마 왜냐면 너의 끝에는 알았어 사랑했을 때 어딨어 첫 장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어우 행복했던 날 impersonal 이 노래에 대해 난 가봤었지 이제도 는 없겠지 자, 데이시스 선배년들의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들어봤습니다. Which is, days gone by in English. 반갑습니다. 방금 느꼈던 감정인데 조금 TMI, TMI는 아니지만 저도 이제 연습생 생활하면서 숙소 생활하면서 이제 우리 데이식 선배님들이랑 정말 오랫동안 같이 살았거든요. 예를 들어 영케이 선배님이랑 진짜 7년 동안 숙소 같이 살았기 때문에 거의 그냥 거의 친이 형 같아요. 저희 brother예요, brother. 그래서 영케이 형도 영케이 선배님도 이제 자주 연락하고 이제 형도, 선배님도 항상 이제 작곡, 작사적인 팁을 많이 해주시고 항상 도와주셔서 우리 영케이 선배님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곡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데이식 선배님들의 모든 곡들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언제나 이 추운 겨울에도 듣기 너무 좋은 것 같고 아 참! 또 오늘을 위해 제가 아마 크리스마스 V때 리스테이한테 약속했던 것 같은데 오늘 제가 핫 초코렛을 챙겨왔습니다. 보니깐요? 핫 초콜릿! 핫 초콜릿! 시간을 보내요 Can you have some please? I will give you some if you want but I can't you know It's not... It doesn't work like this you know 네 안돼요 근데 만약 진짜 Who knows maybe late in the future? If technology has really developed Who knows we could hold hands through Digitally Moving on! I'm sorry 자 다음 노래 한번 봐 보겠습니다 Oh, a lot of pop songs today Chani is such an intellectual Thank you, I'm... I think a lot, yes Oh, we have a song from... Jimin Jimin 선배님 Jimin Park It should come up 잠시만요 Pops We have a song recommendation called April Fools April Fools Jimin 선배님의 April Fools를 듣게 드리겠습니다 아 from the end And they can't be open from the end They will be opening On the end and he will not be open Yeah On the end the end 고맙게 얘기했던 난 이 말에 넘만 보고 있잖아 Just don't stop 내구에 넘어지지 않게 내가 다시 돌아가지 않아 no more Able for us 싫은지 지나 너가 봐도 뻔할 거짓말 Just don't stop your trap really jump 난 나리 같던데 난 내 맘에 난 내 맘에 I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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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ill 우리 지민 선배님의 April Fools이었습니다 에이플풀스, 이거 언제 나오지? 이거 진짜 에이플풀스에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요 작년 9월에 나온 곡인데요 만약에 정말 4월 1일에 나왔었으면 뭔가 되게 재밌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노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민 선배님한테 항상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놀라우는 게 노래를 너무 잘 불러요 목소리도 너무 좋고 노래도 너무 잘하고 저도 이제 우리 지민 선배님이랑 오랫동안 연습생 때 봤었고 지금도 이제 아주 친구고 서로 서로 되게 친한데 지민 선배님은 항상 잘해주고 너무 재밌는 동갑 친구이기 때문에 지민 선배님은 항상 재밌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지민 선배님이 항상 좋은 노래가 있어서 네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이제 다음 곡 지금 댓글에서 there are a lot of comments saying that I should listen to 방탄소년단 선배님들의 방탄소년단 선배님들의 지민 선배님의 promise Is that what you guys want? Okay 그러면 찍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Where can I find it? Where can I find it? 제가 찾는 동안 다른 노래를 드리겠습니다 We have a very... 오랜만에 듣는 곡이지만 우리 2PM 선배님들의 곡이네요 2PM 선배님들의... 와 진짜 선배님들이 정말 명곡이 너무 많아서 아까 어떤 곡이었죠? 잠시만요 아니다! 물어볼게요 2PM 선배님들의 어떤 곡을 들까요? I will play a song from our 2PM 선배님들 What song would you guys want to listen to? Let's see in the comments First comment that comes up Heartbeat! Okay 너를 향해 너를 향해 더 달래 와도 아무 소련이 없어 내 심장이 고장 나버렸어 왜 왜 아직도 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지 머리도 날겠는데 가슴은 왜 지맘별인지 너를 잡고 놓지를 못해 지금도 네가 나의 곁에 있는 것 같아 그를 믿지 못해 누구 만나도 마음 속한 곳은 열지 못하고 전자 나의 곁에 가슴나 가슴은 왜 이 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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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특별한 선배였는데 짱짱짱 너무 좋아요 아까 추천하셨던 곡을 찾았습니다 자 방탄소년단 지민 선배님의 Promise라는 곡, 약속이라는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싫어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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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 곡은 처음 듣거든요 지금 처음 듣는 제 저는 되게 곡이 되게 달콤하고 되게 스윗하고 잔잔하고 부드러운 것 같아서 듣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민 선배님의 목소리도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이 곡이랑 정말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 중에 되게 이제 놀랐던 게 저는 이제 되게 좋은 스피커로 지금 듣고 있어서 그런지 아마 이어폰으로 들어도 아니면 헤드폰으로 들어도 되게 잘 느껴질 거예요 근데 중간에 속 부분이었나? 그때 지민 선배님이 불렀을 때 이제 서브보컬들이 같이 나왔는데 그 조합이 되게 좋았어요 그냥 그냥 좋았어요 뭐 되게 이래서 좋았다 이런 것보다 그냥 좋았어요 좋았고 그다음 부분에 되게 애드립을 부르는 구간이 있었는데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페닝 이렇게 싹 해서 그것도 되게 듣기 좋았어요 아마 이어폰을 들으면 이렇게 슉 지나가는 느낌일 건데 되게 좋았습니다 오케이, 다음 곡 어떤 곡이 여러분께 하나요? 3라차의 노래가 많아요 3라차 노래 틀을까요? 3라차 노래 나중에 날 잡아서 이제 다 한꺼번에 들어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I'll play something a bit different 좀 다른 거 틀어볼게요 저 이제 앞으로 선희의 방 시작할 때마다 저희 Shriekids 곡 불면증을 틀면서 이제 시작할 거예요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찾아와주시면 되는데 불면증이라는 곡은 말 그대로 이제 Insomnia하고 잠을 잘 못 자는 그런 단어잖아요 단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도 생각보다 잠이 좀 없어요 제가 안 자는 게 아니고 할 게 많아서 안 자는 게 아니고 제가 원래 좀 잠이 없는 편이기 때문에 저도 잠 자는 시간 대신에 이제 다른 것들 많이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곡 작업일 수도 있고 책을 읽을 수도 있고 게임할 수도 있고 노래 감상할 수도 있고 그냥 멍떼일 수도 있고 그냥 생각만 할 수도 있고 그럴 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불면증이라는 곡을 꼭 만들고 싶었고 그 주제에 그래서 되게 저도 되게 좋게 음악적으로 너무 좋게 나온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불면증이라는 곡을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에게는 지금 제 컴퓨터에는 불면증 가이드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스리라차 저랑 한이랑 창빈이 같이 셋이서만 놈한 게 있는데 그거 우리 스테이에게 한번 보여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은 알겠습니다 음, the song called Insomnia by Straight Kids 음, it's a song where it's about insomnia and how I guess sleep can be really hard sometimes and in my case I don't have that much sleep It's just, it's just who I am I, I've never, I guess, slept that well it's, it's nothing bad, it's just who I am 저는 왜요? 제가 정말 원하는 노래가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정말 잘 못가서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걸 다른 사람은 사람이 못가서 별로 안가서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걸 그래서 제가 원하는 노래가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성리학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 처음에 만들던 것 같았을 때 Thurata만처럼 그래서 한 번 제가 여러분이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준비됐어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때 가이드의 제목이 인썸야 말고 그냥 I can't sleep이었습니다 원래 곡보다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내 말... 가사 조금 다른 부분들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아니에요, 아니, 생각보다 없을 거예요 되게 좋게 나와서 바로 근데 목소리들 들으면 되게 어? 이거 누구지? 누구지? 이럴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봐요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못 이루지 그 점으로 나도 떠오르다 기대라면 아침에 감옷을 깨울 때 가요해 모두 병보를 끌 때 알람을 맞출 때 피곤할 때 고맙게는 눈을 떠 오늘 하루 잘 보내 나 돌아보면 내일은 뭐랄지 보지 알람 소리 땡 뭐 복잡하지만 다시 생각 쓰지 마 잠을 깨면 좀 더 사라질 거야 꿈에서도 차 나를 따라다니지만 난 다 잊혀질 거야 이렇게 잊으려한 돈도 나타나 이젠 손에 휩쓸리기 싫어 이 불을 못 켜 소리에서 봐도 결국엔 난 다시 기억나 I can't sleep 여기까지 틀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항상 가이드를 이제 작업할 때 가이드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불면증 가이드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서 수정할 게 그리 없었고 노리게도 너무 잘 나와서 우리 창빈이랑 하니한테 너무 고맙네요 저는 진짜 하니는 창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혼자 작업하는 게 아니고 항상 애들이 같이 있어야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고 덕분에 제가 항상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창빈이 하니 보고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항상 고맙고 사랑해요 오케이 자 곡들 몇 개 더 읽어보고 가보겠습니다 Hello, hello 플레이 더 황스왕 I'm sorry, I'm not going to... 지금 댓글에서 승민이를 위해 데이식 선배님들의 슈미를 틀어다니라는 스테이가 있네요 그러면 스테이가 원한다면 해줘야지 Shoot me Let's go Let's go 내가 들으면 레게인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So 서로 향한 말투는 점점 더 날카로워 저만가 그래 날 쏴 Bang bang 너의 불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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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받을지 마저 줄게 너 원한 게 있거라면 Just shoot me Shoot me 나를 향해서 Bang bang 이렇게 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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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너무 익숙해 이걸로 부르는 나를 Just shoot me Shoot me Yeah yeah Let's go 이걸 기대한 건 나야 너 원했던 건 로맨 수은 편이야 하지만 현실은 특화면 불건져 I'm pure drama 데이식 선미님들 Shoot me 틀었습니다 중간에 보면 그래나서 Bang bang 저를 위한 곡인가봐요 암저하게 장난 아닙니다 또 곡을 추천받겠습니다 그래 크리스 그래 정말 많은 추천곡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추천곡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되게 많아 와우 너무 많아 Bang bang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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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면 지금 한 번 찬이의 방을 어... 저 혼자 말고 이제 우리 멤버들이랑 또 같이 오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혹시 몰라 그런 식으로도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노래 추천 디인 선배님의 인스타그램 트위겠습니다 어 이 노래 진짜 좋은데 밤에 들을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누군 어딜 놀러 갔다 지 좋아요 너나 놀랐어 나만 이뤄봐 같았어 저기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속에 문제야 문제 온 세상 속에 똑같은 사랑 노래가 와닿지 못해 나의 밤 속에 생각이 너무 많네 리드로와봐 복잡해 틈 만나면 바뀐게 이제 딘 선배님의 이 노래가 정말 잔잔하고 되게 좋은데 되게 작은 디테일한 그런 독특한 요소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한텐 제 눈에 띄었던 거는 이제 어 방금이 복잡해 부분이었나? 복잡해 부분을 굉장히 이펙트로 리버브 딜레이 겸 이펙트인 것 같은데 되게 뒤로 빼서 복잡해를 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부분을 먼저 앞에다 내뱉어서 그 부분이 되게 저한테 확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 곡의 많은 포인트 중 하나인 거를 한번 띄워드렸습니다 근데 이 곡뿐만 아니라 이런 비슷한 요소를 한 아티스트가 있어서 잠시만요 네 들러드리겠습니다 낙준 선배님의 Still 여기서도 그런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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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도 약간 곡을 심심하지 않게 되게 롤러코스터처럼 가다가 그 부분에서 딱 죽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터져서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뭐라 해야죠 뮤직비디오랑 같이 보면 그 부분에서 되게 약간 홀로그램 느낌으로 인터넷 느낌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부분 이펙트랑 뮤직비디오의 그 비주얼이 너무 완전 잘 맞았던 것 같아서 저도 그 부분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재밌게? 좋게, 좋게 봤었어요 아무튼 우리 낙준 선배님의 Still 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곡이에요 오늘 좋은 곡들밖에 안 트는 것 같아요 다른 노래 추천 받습니다 그쵸, 겨울은 B 선배님의 곡을 정말 많이 트는 것 같아요 어떤 거 트이지?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들을 위해 이 선배님을 틀어드리려고 하는데 크러쉬 선배님의 추천곡 받습니다 크러쉬 선배님의 추천곡이 있으신가요? 크러쉬 선배님의 추천곡이 있으신가요? 크러쉬 선배님의 추천곡이 있으신가요? 너무 빨라 오케이 FALL FALL? FALL이 뭐였지? FALL? 잠시만요 어떻게 지내 여러분들을 위해 어떻게 지내 되겠습니다 렛츠고! FALL! 저는 이제 보통 저도 모르게 새벽의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은데 잠깐 밖에 나갔다 오면 뭐 편의점 갔다 온다 아니면 잠깐 숙소 가야 된다 하면 이 노래 틀면서 가면 정말 좋아요 적당히 먼 새벽에 향과 문을 열고 익숙한 고요함을 어김없이 날 반겨 따뜻한 겨울 나른한 봄 뜨거웠던 여름 지나 내 살 계절의 꿈은 다 너였는데 밤은 가을 속에 머물러 날 아직도 잊지 못하고 남겨진 너의 향기들 그 속에 사랑 있잖아 넌 모르겠지만 너무 보고 싶어 넌 어떻게 지내 넌 어떻게 지내 어떻게 지내 나 없이 하루가 참기네 하루가 참기네 원래가 이래 이별이 정말 가슴이 따뜻해지는 곡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곡을 만들지? 와 제가 나중에 꼭 물어보겠습니다 나중에 크러쉬 선배님을 만나보게 되면 꼭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번 하니랑 같이 그런 재즈 페스티벌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크러쉬 선배님의 라이브 무대를 정말 바로 앞에서 본 적이 있었지만 정말 라이브도 너무 잘하시고 그 무대 위에서 가지고 있는 그 스테이지 프레센스라 하죠 스테이지 프레센스가 너무 약간 거대하게 느껴졌고 되게 너무 좋아서 어 오케이 오케이 됐다 오케이 다시 읽는데 네 아무튼 네 크러쉬 선배님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진짜 만약에 되면 물어볼게요 어떻게 그런 곡 아니면 아무튼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늦어진 것 같아서 곡 하나 더 시청 받고 들고 가겠습니다 짠 5 지금 댓글에서 딱 마지막으로 틀을 곡으로 좋은 추첨을 받았습니다 스트레이 키즈의 곡인데요 음 이 곡은 쉽게 들을 수 없는 곡이에요 왜냐하면 CD 온리라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음악 사이트에서는 잘 못 틀 수도 있지만 저는 이 곡 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 들겠습니다 믹스테이프 아니 스트레이 키즈의 믹스테이프 No.3입니다 짜자자자자 우픈 연안 밍고 오늘도 어김없이 북서실로 향하는 발걸음 가렵지만은 않아 또다시 시작된 지루한 시간들에 힘이 빠지고 쉽게만 보게 돼 가끔은 말하여 이런 생각들 어찌할 수 있을까 최대한 부딪쳤던 순간 이뤘던 순간 그 사이의 공중을 노력해볼까 걱정하지마 이때까지 달려온 겨우 그전 널 위한 과정이야 꼭 또 있잖아 망가한 순간 아닌 과정 그게 더 아름다운 거야 실시간에 정신마음 심란한 게 당연하다 좋은 연간 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야 여태껏 많은 시험 겪었잖아 다름없어 인생이 달렸단 소리는 과장이야 그러니 걱정 말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우린 아직 어려워 그게 마지막이겠어 예전에 아픈 겪은 우리도 다시 힘냈어 고생 끼고 한길 다 버텨 너를 믿어 계속 I know we know 너라면 잘할 수 있다는 걸 포기하지 마라 Oh no 여기까지 잘 버텨왔는데 뭔가 걱정이야 너를 믿어 Let's just wait for you Let's just wait for you Wait for you Wait for you Hey! vicious You never seen me Let me know at your place You never seen me You never seen me You never seen my song It looks like you Don't look this 긴장 속에 쉽지 않은 일을 선택했던 나 꽃이 피려면 겨울이 지나가야 돼 꽃에 피는 열매를 보았으면 해 긴장 마음 끌리고 겁이 나 늦지 않게 문제를 풀고 시간과 틱톡 시간 지나가도 남았어 땡땡 끝났지만 걱정 안아줘 Just please stop asking how I did it Leave my business cause my markings on my papers tell me that I'm really useless But again I'm just getting started there's always other ways Gotta feel out my story this is my fault Yeah I know we know 너라면 잘할 수 있다는 걸 Yeah 포기하지 마라 Oh no 여기까지 절 버텨왔는데 뭐가 걱정이야 너를 믿어 Glasses wait fo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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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You I know You 저희가 이 곡으로 진짜 판매하면 다 장기 파트를 만들었는데 진짜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서 내가 밥도 먹었어요 스테이도 밥도 먹었나요 나오자 무엇을 향하게 되는 걸까 하루를 위한 기록들은 앞으로 나갈 미끄름이 되었을 거야 It ain't no war It ain't no war It ain't no war 뭐가 걱정이야 Everyone! Everyone! Hey! For you Blessings way for you 네 이렇게 Mixing No.3를 틀었습니다 오늘도 새내의 방에 정말 환영하고요 정말 여러분 덕분에 제가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아육대 녹화도 했었는데 그때 와주신 스테이도 항상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도 열심히 지금 아직 준비해야 할 무대들 그리고 엄베이의 투어도 남아있기 때문에 열심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기대하셔도 좋아요 오늘도 찬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이거 정말 감사할게요 고맙게 kimse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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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Car 큰 시간 고마워요 bal고 bbkills bye bye